우리 잠깐 앉아서 얘기하는 시간 그럽시다 저희가 대화가 부족해요 어? 저거 뭐야? 저거 뭐예요? 누구야? 자, 누굴까요 여러분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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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예요? 저거 누구지? 누구예요? 나야? 누굴까요? 나 저거 처음 보는 사이는데 앉을까요? 하하하 저도 이거 처음봐요 와아 어 근데 왜 내 사진만 있어요? 너 사진만 있을까요? 너 생일이니까요 너 생일이니까요 니가 가 용준형씨가 여기 앉고요 네 제가 여기 앉을게요 아니 노래 감독님 노래 한 번 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? 생일 부족한 노래? 여기다 여기다 다 같이 불러요 네 그 노래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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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합니다 손윤실러! 자, 생일기념 용진영의 댄스 파티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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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가자! 골반으로 흔들어주세요! 보여주세요! 아, 뭐야! 아, 나빴다! 왜냐면, 용진영 생일파티 기강우씨가 맡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! 이거 다 알았어요? 저? 다 알았죠! 다 알았죠! 한 달 정도 줘, 한 달 정도 줘! 자, 그러면! 자, 이제 압정! 준영이가 위치가 빠른 타기인데, 진짜 좀 웃겼다. 아니, 근데 되게 웃겼던 게 아까 리허설 할 때 프로포트에 잠깐 떴었어요.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, 진짜. 네, 저희 다섯 명 깜짝 놀랐는데, 왜냐면 전 이거 안 봤어요. 한 번도.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행 좀 해주시죠! 진행은, 사회자는 자리에 앉아서 일단 MC키가 맡도록 하겠습니다. MC키! MC키! 자, 첫 번째 콘서트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생일 축하받은 기쁨이 어떠신가요? 네, 일단 제가 항상, 어, 생일이 연말이여가지고, 네, 아, 항상은 아닌데, 이제 작년에는, 어, 생일을 잘 못 챙겼어요. 왜냐면은, 뭐, 시상식도 있고, 뭐, 이것저것 많잖아요. 그래서, 네, 그랬는데, 아, 감사합니다. 그래서 안 울어요. MC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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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의 긴 자리에서 받으려고 징인으로. 저 잠깐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. 뭐요?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생일 축하의 한 번 외쳐볼까요? 하나 둘 셋! 감사합니다. 아, 좋겠다. 진짜 좋다. 용군! 이렇게 해외 팬분들과 국내 팬, 그리고 멤버들에게, 그리고 오늘 부모님까지 오셨으니까. 부모님께도, 이거 한마디 해주셔야죠. 아 자꾸 그런 거 시키지 마요 전자라는 음악 하나요 한 마디 한 마디 자 부모님께 네 일단 부모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부모님 어디 계세요? 부모님 저기 계세요? 아 왜 저쪽 저쪽 저쪽? 아 17번 구역에 계시나요? 17번 구역 저기 저기 아 네 보여요 자 어머니께 한 마디 저기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팔찌가지 않으니까 카메라 보고하세요 카메라 보고하세요 만약 안 계시면 어떡해요 눈 맞추고 하면 네 부끄러우니까 카메라 보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대기실에서 뵙기 뵀었는데 굉장히 또 오랜만에 뵀죠 멤버들 부모님들이 다 오셨는데 아 부모님도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생일 축하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작년에는 어머님이 숙사 앞까지 찾아오셨는데 이제 연습이 있어가지고 돌려보내드렸었는데 뭐 아직 일주일 남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축하받으니까 너무 좋고 굉장히 멀리서 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항상 뵙던 분들도 계시고 한국 팬분들 너무너무 하 아 감사하다고 하면은 너무 식상한데 근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한번 해드려요 네 아 부모님도 그렇고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너무 사랑합니다 자 자 자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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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해외팬분들도 있습니다 해외팬분들을 위해 영어로 영어로 해야죠 백잔 해외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unserem 백잔 해외로 뵙 땀이에요 땀 중앙번에 계신 팬 여러분들 여러분은 세시해 세시해 일본 팬분들 일본 팬분들 저기 많이 와 계세요 네 일본 팬들 아리가또 고자임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모두들 일어나셔서요 용진형분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초호에 불을 끄고요 축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불어주셔야 돼요 예 소원 소원 빌고요 일단 크게 빌까요? 저 혼자 빌까요? 혼자 빌세요 아 혼자 빌까요? 다같이 빌죠 다같이 알 수 있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이렇게 뜻깊은 자리 저희 첫 단독 콘서트를 저희가 지금 이뤄내고 있어요 저희의 올해 소원이었는데 지금 이뤄내고 있어서 너무 네 너무 행복하고요 어 내년에도 여기 계신 분들 너무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촛불 불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곡연만 끝났으면 이거 다 엎어버리는 건데 진짜 진짜 옳핑고 꺼지지 않는 불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안꺼져 안꺼져 왜 이래 오오 꺼져 안꺼져 뭐야 왜이래 너나 너가 이거 안꺼지는 불인가요? 와 이거 불이 안 꺼져! 이게 올림픽 공원 꺼지지 않는 불 여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안 꺼져! 안 꺼져! 왜이래? 오 꺼져! 안 꺼져! 왜이래? 너 놔 너 놔 이거 안 꺼지는 불인가요? 물 버블 버블